광무개혁기의 존재에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거든요. 요거는 애국계몽기에 존재하는 어떤 그런 극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요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신채씨입니다. 신채씨. 신채씨는요. 최남선의 해에게 서 소년에게 워르르 쾅쾅쾅쾅. 뭐 그런 아주 그냥 그 격정적인 어떤 그런 시가 있죠. 당시 어떤 그 젊음 청춘에게 힘내라. 화이팅해라. 너희들이 우리의 희망이다. 라는 것들을 담고 있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해에게 서 소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들 계몽이에요. 계몽. 우리가 지금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계몽들을 알려주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다. 라는 것. 국어 분야에서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여러분들 이제 역사입니다. 국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국어가 또 역사가 되겠죠. 역사. 자 이 역사 분야는요. 마찬가지로 그 두 분야에서 여러분들 접근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역사는요. 이 당시에는 위인전들이 참 많이 나와요. 위인전. 위인전. 왜일까요? 여러분들. 뭐 이순신전. 뭐 을지문덕전. 뭐 이런 위인전. 이태리 삼걸전. 왜일까요? 그 위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라가 어려울 때 그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려고 애썼던 그 사람들. 그 위인들을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지금 어렵거든요. 힘내라. 우리도 그런 영웅. 그런 위인들을 탄생시켜서 다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자라고 하는 그 관점 속에서 이런 위인전들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또한 외국 흥망사. 외국 흥망사. 이것도 마찬가지죠. 외국 사례를 보는 거예요. 미국이라든지 또는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서 왜 이런 나라들이 잘 나갔는지 왜 이런 나라들이 망했는지 그 사례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위인전, 외국 흥망사.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때 정말 정말 중요한 역사학자가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신채호예요. 신채호. 이 신채호의 독사신론이라고 있습니다. 독사신론. 이 독사신론은요. 이 독사신론은 우리나라 민족주의, 민족주의 사학의 방향을 제시한. 민족주의 사학의 방향을 제시한. 그런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가면 여러분들 또 배울 거예요. 일제강점기 가면 민족주의 사학을 배울 거거든요. 그런 민족주의 사학, 일제강점기 등장하는 그 민족주의 사학의 어떤 나아가야 될 그 방향성 있잖아요. 그 방향성을 바로 이 신채호의 독사신론에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됐죠? 그러니까 애국계몽기에 나와야 될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계몽, 나라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와야 되는 그 계몽의 어떤 주제들을 갖고 지금 여러분들 지금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됐죠? 자, 다음은 여러분들 종교활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종교활동. 자, 먼저 천도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천도교. 자, 이 천도교는 여러분들 어디서 나온 거냐면 바로 동학에서 나옵니다. 동학. 네. 이 동학이 이름을 바꿔요. 왜냐하면 참 그 반 외세, 반 봉건을 외치면서 그 1894년 충청도 전라도 일대를 정말 흔들어 놓았던 이 동학농민운동. 그 동학의 그 자녀 세력들이 활빙당으로 가기도 하고 계속 의병투쟁으로 가기도 하고 했지만 또 일부 세력들은 상당히 친일화되는 모습. 이야, 이거 참 아이러니죠, 여러분들. 일제에 맞서서 정말 그렇게 많은 피를 흘렸던 그 동학이라고 하는 그 종교가 이제 이쯤, 이때쯤 되면 그 일부 사람들이 의해서 또 친일화되는 어떤 그런 모습도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동학을 이끌고 있었던 그 손병희, 손병희가 그대를 다 축출시킵니다. 다 교단에서 축출시키고 그리고 종교를 바꿔요. 이름을 바꿔요. 그걸 바로 천도교라는 이름으로 지금 바꾸고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이 천도교는요. 여러분들 손병희를 꼭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손병희.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뭐가 있냐면 기억하세요. 대종교가 있습니다, 대종교. 자, 이 대종교. 대종교는 뭘 믿는 종교냐면요. 바로 단군을 믿는 종교입니다. 단군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렇겠죠. 지금 나라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나라가 넘어가려고 하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우리 민족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단군. 이 단군을 굉장히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겠죠. 단군. 자, 여기서 이 대종교의 단원들. 세운 사람이 누구였냐면 나철이거든요. 나철. 나철 같은 인물들은요. 이후에 보면 이제 오적 암살단. 이런 것들을 또 조직해가지고 의사오적들을 또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또 이제 유교를 한번 볼게요. 유교. 자, 유교는요. 그 박은식의 박은식의 유교구신론이라고 있어요. 유교구신론. 자, 이게 뭐냐면 박은식이 봤을 때 정말 이 당시에 뭐 여러분들 기독교도 있고 뭐 천주교도 있고 다 있어요.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교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봤더니 유교는 늘 뒷짐만 지고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종교는 직접 그 민중들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민중들의 아픔을 치유해주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의료사업이라든지 또는 교육사업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유교라고 하는 종교는 그저 뒷짐만 지고 흠 흠 이러고만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는 안 된다. 실천하는 그런 유교가 돼야 된다. 사실 이 박은식 같은 경우에는 양명학 자, 여러분들 우리 양명학 떠오르시죠? 조선 후기의 그 성리학의 절대와 경향 이 성리학의 절대와 경향에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하는 게 양명학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양명학은 뭘 강조하는 거예요? 네, 실천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죠? 실천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 실천을 강조하는 양명학 그 계보가 강화학파로 연결된다. 정제도 나온다 그랬죠? 그 또 계보가 어디로 연결되냐면 바로 이렇게 박은식 이 박은식은 실천유교 실천유교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